나이키 광고야 아 나이키! 나이키야? 그냥 즐겨! 오케이 펜으로 한번 찍어보자 한 이쯤으로 찍어야 딱 맞는거지? 힘들어? 힘들었는데? 뭐야 촬영하고 있는거야 벌써? 그래야지 재밌어? 아니 잘나와 원래 잘나오긴 했었는데 나 저렇게 왜 비싼가 했거든 저렇게 생긴게 왜 비싸지? 그냥 막대기 같잖아 치코파당 치코파당 너무 느끼해 세상에 없던 맛 세상에 없던 느끼함 가위 바위 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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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깔끔하네 저는 따봉충이야 맨날 따봉충 뭐라는지 모르겠어 해적방 끝에서도 맨날 따봉하지마 카메라가 뒤내면 자동이야 뭐라는지 모르겠어 의식하면 안된다니까? 의식하면 너무 의식을 안 할 수는 없잖아 트렁하고 이러면 안되잖아 우리가 지켜야될건 딱 두개밖에 없어 이제 뭐죠? 담배 안하고 욕은 해도 되지만 약한 욕 삐처리 하기 로그 여기서 뭐 장영선 빼고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로그 여기서 뭐 장영선 빼고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로그 여기서 뭐 장영선 빼고 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그런가? 고맙다 이쁘면 내 ㅅㅂ ㅅㅂ 원래 지금 최근에 이제 그거 시작했잖아 팔굽퇴파기 형? 나는 영상이야 아 진짜? 하루에 몇개 하나? 90개 90개? 많이 하네 물론 자세는 엉망이겠지만 난 자세가 나 우리 서페서프 팔굽퇴파기 자세대기 오늘 챌린지 한번 해 우리 자세대회 제가 그럼 심판하겠습니다 개소리 하지마 뭐 나 잘하는걸로 하나해? 잘하는게 뭐야 어 고맙다 멍니 멍니 척 멍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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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